강원도 속초에서 진행된 세종시의회 의정연수에서 일부 의원이 음주 추태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.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속초의 호텔 공연장에서 한 의원이 만취 상태로 다른 관광객들의 공연 관람을 방해했고, 다른 의원은 옆자리 시민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. 세종시의회 측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